네. 오늘은 제가 뇌 침를 놔드리려고 불렀어요. 이 뇌에 본인 뇌 맞으시죠? 네. 요즘 기억력이 되게 감퇴되고 그러시는 걸 많이 느끼신다고 진료서에 작성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뇌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네. 일단 침을 놓아드리기 전에, 이 크림을 조금 발라드릴게요. 네. 전에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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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넣을게요. 몇 번 많이 오셔야 해요. 지금 잘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침이. 침 넣을게요. 눈이 너무 좋았다 제가 지금 놓아드리는 부분이 혈이 약간 막힌 구간이거든요. 모 맞추려 Schnabel 다시 뺄게요. 다시 뺄게요. 좀 시원하시죠? 다시 뺄게요. 네일은 됐고, 다음 네일에도 넣어서 이거 한테 도와드릴게요. 일단 크림을 조금 넣어주고 다시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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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극을 시켜주는거거든요. 다시 뺄게요. 너무 오래쯤에도 안좋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크림을 발라줄게요. 다시 뺄게요. 한번 볼게요. родители 에이 네. 다시로 끝났구요. 일주일에 누세불씩 주기적으로 오시면 기형력 감퇴도 점점 사라질거에요. 기형력이 이루어질거고 알겠습니다. 이 두세 들고 가시면 되요. 안녕히 가세요.